2022년 재보궐선거 이후 올 4월 치러진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녹취도 저희가 새롭게 확보했습니다.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기 어려워지자 명태균 씨가 내가 여사한테 연락했다. 구구절절하게 문자로 보냈다. 여사가 도와줄 거다. 이렇게 말하는데 계속해서 박사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다섯 달 앞둔 지난해 11월.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와 통화를 했습니다. 당무감사 꼴등회 때문에 당연히 윤환웅이하고 다 제거하라고 하니까 그렇겠지. 당시 국민의힘 당무감사가 거의 마무리되던 시기였는데 김 전 의원이 경쟁 세력 때문에 좋지 않은 성적을 받은 거라고 말합니다. 그러면서 자신이 김 전 의원을 돕기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연락했다고 언급합니다. 명 씨는 김 여사가 도와줄 거라고도 합니다. 여사한테 내가 구구절절하게 텍스트로 문자로 보냈어. 여사가 도와줄 건데. 2022년 6월 재보궐 당시 김 전 의원 공천뿐 아니라 지난 22일의 총선 국면에서도 김 여사가 도움을 줬다는 취지의 발언이 또 나온 겁니다. 명 씨는 김 전 의원에게 단수 공천을 달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김 여사에게 보내는 등 공천과 관련된 논의를 한 정황이 JTBC 취재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. 총선을 두 달 앞둔 지난 2월에는 김 전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될 거란 얘기를 미리 김 여사에게 직접 들었다는 녹취도 공개됐습니다. 내일 아침에 컷오프 발표돼. 김영수 컷오프야. 여사가 직접 전화왔어. 이후 김 전 의원은 지역구를 바꿔 김해갑지역에서 출마를 선언했지만 3월 2일 최종 컷오프됐습니다. JTBC 박사라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